콜발 오브스트럭션 환자 어드에지 오라에지 수술 시작하겠습니다. 도인범 선생 수술은 오랜만이네. 라파로는 역시 도인범 선생이지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오늘은 서우진 선생이 집도할 겁니다. 제가요? 어시 잘 잡아줄 테니까 한번 해봐. 할 수 있지? 자리 바꾸겠습니다. 그럼 수술 시작하겠습니다. 메스. 보비. 켈리. 켈리. 트로카. 가스 온. 인서플레이션이 잘 안 되었는데요? 어드에지원 때문에 안 될 수 있습니다. 카메라. 메스. 켈리. 자, 트로카. 어드에지원이 너무 심한데요. 다이석터. 그레스프. 에너지 디바이스. 숙제를 내주셨다면서요? 아, 서우진이 그래? 그 녀석 책상에서 우리 프로젝트 파일을 받습니다. 1, 2년쯤 뒤에는 강동주하고 도인범 너희 둘 다 긴장해야 될걸? 설마요.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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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TS 시술 날짜는 언제 잡으실 겁니까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서우진 그놈이 숙제 마칠 때. 그때. 그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수술. 좋았어. 선배님이 가이드를 잘해주신 덕분입니다. 잘 배웠습니다. 서전은 경험이 깡패야. 무슨 말인지 알지? 네. 압니다. 다시 돌아올 때까지 병원 잘 지키고 있어. 다시 돌아오십니까? 몰랐어? 내 소속 병원은 돌담병원이야. 현재 본원으로 파견 근무 중인 거고. 하. 네. 그리고 사부님 숙제도 꼭 잘 마치도록 하고. 어쨌든 스승이 제자한테 본인의 진단명을 내라는 거잖아. 아무 제자한테나 그런 숙제를 주시지 않지. 이 점을 확인할 수 없어. 여행은 구원으로 파견을 가진다고 하는 거고. 여행은 가진 조사죠.